드디어 저희 드라마가 첫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커튼콜이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에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지는데 매주 저희 작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훈훈함과 따뜻함을 전해드리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커튼콜에서 만나요 많이 사랑해주세요